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의 영화를 거의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동화라는 작품도 봤었고 매번 고등학생 역할을 하시다가 성인 배우, 성인 역할을 하게 된 소감 혹은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인 연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더스트맨을 찍을 당시에 스무 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겨울에 찍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아직은 애스러운 애스럽게 보이는? 어려보이는 습관들이 많았는데 그걸 덜어내는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제 조금 밝은 인물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제가 갖고 있는 얼굴에 갖고 있는 반항기를 많이 덜어내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경 선생님께 질문 드리자면 촬영 컨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촬영이 되었고 그림의 작업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그런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스타트라는 소재를 처음 이야기에 넣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던 상황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먼지 낀 트럭 뒷면에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는 그 더 스타트 그림을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스타트를 그리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먼지라는 속성과 연관시켜서 먼지처럼 부유하고 거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떠도는 삶을 사는 인물일지 자연스럽게 주인공으로 떠올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먼지 더 스타트로부터 시작한 영화라서 먼지라는 영화의 컨셉이 그렇게 전해졌다는 것 같고 더 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영화에 더 스타트 작가분이 두 분이 참여하셨어요. 한 분은 이자윤이라는 작가분이시고 한국에서 동양화 쪽을 경공하셨던 작가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처음 봤던 더 스타트 그림 그 그림을 그리셨던 러시아의 더 스타 아티스트 프로보이닉이라는 작가분이신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부터 같이 결정을 하고 그 스케치들을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그려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먼지 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배우분들께 지도해 주시기도 하셨고 네 그렇게 그림을 자꾸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주연 배우님 그 카톡방에 그 영화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수영 지지 지지를 키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답으로 얘기하자면 더티 섹시, 클린 섹시라고 불렸다고 하던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 영화 중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그 제가 그 영화 구간을 나눠서 수영을 기르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씻고 나서의 상태가 있고 뭐 또 다른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편의상 연출부에서 더티 섹시 세팅 또는 이제 클린 섹시 세팅이라고 부르는 거를 찍고 있는 중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랬고 이 영화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섹시구나 라는 생각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신날기 배우랑 어떤 애칭이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 두 분의 애칭이 있으셨는지 어? 그 달기 배우님이랑 도준 배우님은 그 도준이랑 뭐하라고 아니 근데 그 당시 촬영 전에 찡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찡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준찡, 달기찡, 오한찡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광기로 배우의 매니저 할 사람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음악과 VFX가 적절하게 퇴사하는 심리를 잘 들었는 듯 합니다. 감독님의 소감은요?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아 질문이 없네요. 매니저를 하실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음악과 VFX에 정말 정말 많이 들었던 분인데 말씀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악은 조현양 음악감독님이시라고 저랑 단편영화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이랑 이번에 처음 장편을 같이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산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표정이 없고 또 말수도 적다 보니까 그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캡치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감독님께 비록 이 장면이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납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태산의 감정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면 안에서 그 영화의 음악을 부탁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VFX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저희 무상으로 호천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먼지 파티클 같은 거 하나하나 그렇게 날려서 하는 VFX가 정말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공들여서 소장도 여러 번 해서 그렇게 작업해주셨습니다. 우리 강기로 회원님 말하고 싶으시죠? 어쨌든 발달장애에 대한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주준이랑 배우 이 캐릭터가 홀로 떠난단 말이죠. 이후에 어떤 사람을 살았을 것 같으신지를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사실 어떤 한 명의 어떤 개성인데 장애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조금 어떤 보통 사람과 다른 분류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조금 이 인물을 연기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도준이를 볼 때 그리고 연기한 저를 볼 때 이 캐릭터가 나도 이 영화에서 어떤 웃음 코드나 좀 기능적인 역할로 보여지면 어떡하나라는 경기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처음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고 보는 사람이 어쨌든 저는 진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 캐릭터가 감독님이 갖고 계셨던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볼수록 처음에는 물론 장애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려고 참고서만 봤는데 이 인물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준미에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 제 나름 자유롭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심으로 이 캐릭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관계로 배우 매니저 할 사람께서 관계하고 싶다고 소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사기 대표님 그 제가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실 테니 네 네 네 DM 주십시오 DM을 주시면 밥 한 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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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